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원준입니다. 고혜령님의 종목으로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22,000원에 비중 20% 담으셨습니다. 원준은 오늘 23,650원에 거래를 마쳤죠.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좀 반등의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6%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23,65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시는데 원준의 앞으로 전망을 체크해볼까요? 원준은 포소코케미칼이 2차전지 관련된 양극음극제 공장을 만들면 그 공장 만드는 데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장을 많이 지으면 공장 자동화 관련된 여러 가지 솔루션 제공하면 돈이 많이 벌리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회사는 가면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2022년도에 실적이 이익은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냈죠. 매출이 는 걸 봐야 됩니다. 매출이 130%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도 작년 대비 매출 17% 늘고 그다음에 2024년 44% 늘죠. 그러면 포소코케미칼에 어떤 관련된 장비뿐만 들어가는 게 강력적으로 지금 시설,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년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성장이 아무런 문제 없이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익까지 규모의 경제처럼 많이 600억, 1000억 이하의 매출을 하다가 이제는 1500억, 이제는 1, 2, 2천억 대 이렇게 매출이 늘어가기 때문에 장비의 매출이 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강력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년 실적을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내년에 400억 중 여금이익이 나오면 10배만 가더라도 4000억이거든요. 장비는 물론 지금 현재 고성장 쪽에 하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한 17배 정도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종 15배만 보더라도 한 6천억 정도 아니면 올해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한 4천억 정도 이상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결국 이 종목은 보시면 여기가 박스권이죠. 그럼 주가가 3만 3천에서 4만 원대까지 그래서 22년도 7월부터 쭉 빠졌잖아요. 같이 2차전지 빠질 때 그럼 다시 이건 회복을 합니다. 미리 주가라는 것은 성장성을 미리 주식이 여기서 반영이 된 거죠.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그러면 그 위에 빠지는데 실적은 아직 안. 천천히 실적이란 건 천천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미리 반영돼서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이 안 나오고 전체 시장 빠지면 같이 빠져요. 그런데 실적이 결국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주가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돌파하면 당연히 22년 7월 10일에 5만 1,600원 돌파하게 됩니다. 그럼 이 종목은 2만 3,600원 갖고 있으면 5만 1,600원 시세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럼 당장이 5만 1,600원 간다는 게 아니라 내년 실적까지 예상한 대로 나와야 되죠. 그러면 올해 이따 실적 좋아지고 내년도 좋아지고 그럼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돌고 있다가 나는 이 종목을 지금 20% 샀어요. 그럼 이것은 팔아먹지 말고 미래가 보장돼. 5만 1,600원 돌파한다는 게 보장돼 있습니다. 거의. 그러면 1년, 2년 뒤에라도 그러면 지금 2만 되니까 100%가 보장되잖아요. 그러면 3년에 100%만 내도 100% 세 번 내면 10배인데요. 그러면 10년이면 내 돈 10배가 되죠. 3,300원, 3억. 그런데 실제로 10년 돼도 10배로 못 벌거든요. 대다수 투자자들은. 그럼 이런 것은 팔아먹지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20% 지금은 저는 목표가를 일단은 기본적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3만 7천 원 일단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보유하시고 홀딩하시기, 장기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전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드렸고요. 지금 절대 팔지 말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더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만 7천 원까지 목표가 전해드렸네요. 계속해서 수익을 충분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